안녕? 반려동물학과는 처음이지? 따라와! 먼저 가구당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치가 점점 늘고 있는 건 다들 알지? 동물 관련 일자리는 점점 많아질 거야. 근데 왜 대등과학기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에 와야 하는지 알려줄게! 우린 체계적인 이론 실습도 하고 있어.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이 돼. 반려동물학과는 자유롭게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어. 더 궁금한 점은 인스타 디에스트 애니멀로 문의해줘.